한화 솔루션 큐셀 부문의 슬로건인 Completely Clean Energy에는 글로벌 에너지 사업자로서 환경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청정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기 위해 깨끗하고 완벽한 에너지 솔루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가 핵심입니다 에너지 믹스의 변화를 넘어 가상발전소와 인공지능 기반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친환경 에너지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수력발전을 이용해 생산한 REC 실리콘의 저탄소 폴리실리콘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폴리실리콘에서 잉곳, 웨이퍼, 셀과 모듈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청정 에너지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청정 에너지가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여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믹스 변화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진정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인프라의 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큐셀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과 풍력, 수소를 아우르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기술의 혁신을 넘어 에너지 전환 시대에 걸맞는 차세대 솔루션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